여행을 보러 가고 싶어요 이게 여행 아닙니까? 외국사람 저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레이디보이에 바깥고 꼴을 부르고 있어요 누구야? 무슨 말이야? 레이디 헬멧 레이디 엠마랑 같이 다니면요 거의 언제나 이 친구가 저보다 앞서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가는지 말을 하는데 이게 태국말로 하니까 어디 가는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막 영어로 설명하는데도 못 알아들겠어요 이 친구가 그래도 대학에서 관광 관련한 전공을 했거든요 영어를 곧장 하는데 이게 어휘선택이나 이런게 제가 또 못 알아들어 아깐 계속 머니 그게 머니였어 그래도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이 친구가 봐봐 뒤도 안들어 보고 간다니까 왜요? 왜요? 일로? 뭐 잼등을 보여주겠대요 그쵸? 알았어요 어딘가에 지금 왔거든요 와 지금 분위기가 지금 뭐 이런게 나왔어 큰거 코끼리 지금 머리가 지금 보이는데 지금 이 안으로 들어가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니까 여기 오자는거에요 엠마가 삼농 이쪽에 사는데요 이게 그렇게 유명하대요 어마어마하게 큼 들어가볼게요 코끼리가 불교실인가봐 엠마 엠마 where is entrance 그쪽이야? 엠마 와 겁나 크네 잘 만들었다 정교하게 우산을 하나 갖고 올거에요 나한테 이렇게 돌아댓길 줄 몰랐네 엠마 엠마 네 바이브 your car 암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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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꼭 맞았다고 너무 많이 벅성 존 오빠 기미 총주세요 마사지해 마사지 마사지 엠마 마사지 엠마 마사지 마사지 오빠 총주세요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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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고아 마사지 아하 그래 아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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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찹에 입장합니다 티켓? 티켓 사야되네 How much? How much? 400? 티켓 없는데? 그냥 들어가고 있는데? 아... 이거 뭐야? 이게 뭐... 카페인가? 왜 방을 팔아? 장난 아니다 이거 뭐야? 좋다 여기가 티켓 체크하는 데고요 티켓이 있으면 이 안으로 완전 들어갈 수 있고 티켓 없이는 여기까지는 볼 수가 있대요 이거 어마어마하다 규모가 와... 꼬끼리봐 엄청 커요 실제로 보면 이게 건물 제가 볼 때 보통 건물 한 20층? 20층이 넘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높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크네 진짜 맛있어 턱두근 까지 정말 맛있다 와... 엄마 어떡해? 400 400 너 400 200 200 한국어 400 200 이거 보고 뭐해? OK, take a photo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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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a photo for me 이렇게? 뭐하라고? 뭐하라고? 이거 찍으라고? 아아, 이거 찍으라고? 3, 2, 1 내 또 사진 잘 찍지 오빠 선배 잘 봐 완전 다 젖어버렸다 잘 먹을게 타이 허리체스 커피 아무튼 간식 인하이 세이 오리안 수가? 오 수가 I like black 커피 only black 뭐해? 차타임? 맵티비 음 맛있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녀들이 처음으로 발리 도롸샷 오 아 아 조금만 그렸는데 엄청 그렸는데 코리아 아우 아 여긴 기본 사이 여긴 기본 사이 엔나 Come here 강의 가지에요. 이 근처에 강이 있다고 택시한테 불렀습니다. 이 근처에 강의가 많이 나요. 이 근처에 강의가 많이 나요. 제 머리가 많이 나요. 이 카구는 왜 이렇게 엄청나요? 400원은 어떻게 해요? 400원? 엄청나요? 넌 투어스러야 투어스러야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저는 투어스러야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저는 투어스러야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등급 그래서 타방을 도와주는 투어를 투어스는 보통 100%,요? 아, 아야야 저는 투어스 400%. 그런데 레이디 보이 200% 네, 나는 아예 다시 한 번씩 오늘 타방을 찾아보니까 모든 타일 모자는 파일로 나라에 가야 되거든요 네, 다른 나라에 가야 되요 네, 우리 나사는 스프링이라고 생각해요 네? 레이디 보이가 그런지 신 deserve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이 녀석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명의 아이먼지 사이에서는 디디러를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sexuality인가요? how does it improve? 응 응 응 응 증명이예요 베러피케이션 어떻게 베러피케이션 내 이름은 무슨 말이야? 아깝어? 너는 밀터리 서비스 안 했지? 아니 왜? 어떻게 가? 나는 여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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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무 길어 너는 너무 많아 너는 정말 많아 너는 지혜야 나는 지혜야 나는 지혜야 나는 지혜야 나는 지혜야 나는 지혜야 나는 지혜야 안돼 왜? 어떻게 증명하냐 강으로 오고 있습니다 river 무슨 이름이? 자피아 river 상피아 river 자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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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ver 네 헬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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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헬멧 같아 헬멧 그 자피아 유명해 헬멧 여름 이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피아 시장마트 야 태국은 이런 시장들이 그냥 구간에 탁탁 나와 온 동네 이런 시장들이 진짜 많아요 알아 알아 이거 나 알아 이게 롱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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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생 원ac 오 오 알 wrapper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물건이 없지 물건이 없지 식빵 6밥? 4밥 네? 아! 6밥 we can boat? very cheap! 잠깐 무서워 we can't boat 절대 슬로우 슬로우 배 타는데 6밥이에요 점점 점점 What we doing Chief of the we're good Can I kiss you? No 저거 맛있었는데 잘 모으세요 이제 곧 출발합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10분? 10분 정도 10분? 10분 15분 정도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가봅시다 리버 버스 리버 버스 리버 버스 이게 버스 개념이에요 관광들이 아니라 필 싸구나 학생들도 조금도 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랭은 기죠 신경기 랭은 계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국에서 만나요 동아只NG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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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파타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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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의 국민 음식 와 여기 파타파 파타 담화 홍간을 먹고싶어봐 홍간을 먹고싶어 롱간 주스 롱간 주스 롱간 주스 나도 배분다고 한 개당 한 개당 200원 평일 완전 대맛인데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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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형 나 이거야 롱간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롱간 맛있어 맛있어 롱간 아로이 아로이 롱간 1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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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ту 1컵 2컵 4컵 3컵 2컵 1컵 unten 너무 맛있지 너 맛있다 넀리 맛있어? 할로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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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나스 슈거 테이스트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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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이거 대낮인데 사람 무지하게 많네 정말 무지하게 갈래 전부 다고 진짜 맛있어서 너무 맛있고 여행하셨습니다 이리 와요 엄마가 사왔습니다 엄마가 행복해요 안녕 안녕 또 이렇게 사람들은 내리고 우리 또 타러 갑니다 내려주고 이걸 바로 타는 건 아닌 거 같아 잠깐만 앉아도 자기 헬멧을 손질해 헬멧 우리 지금 길 건너는 데요 역시 현지인하고 같이 있어야 돼 지금 우리 어디가냐면요 이 앞에 경찰서거든요 폴리스테이션 여기 갑니다 와 이거 차 빠르다 It's a better speed 여기를 왜 가냐면요 내가 화장실 사용하고 싶다고 하니까 길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더니 막 여기서 노래 확실히 현지인들하고 같이 있으면 이런 게 다 해결이 되어버려요 맥주에서 나와서 더워서 여러 번 바람쥐고 있는데 카메라 틀은 때도 아무 소리 안 했네요 총 차고 있으면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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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Hand vague 봉사 여러분 zip